다음날 6년 후 다음날 5년 전 4년 전 5년 전 4년 전 4년 전 3년 전 5년 전 몇몇 후 됐어? 5년 전 10년 전 5년 전 6년 전 안 시원한데? 아 시원하다 이거 먹어볼까? 네 이게 뭐였더라? 뭐라고? 칠리 해물볶음 면이인 줄 알았는데 밥이에요 먹먹 어? 너 안 나오.. 아 힘들어 저는 여기 해민당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르락레이랑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쌀 빨대네 엄청 두꺼워 예쁘다 알았어 나 먹어볼래 내가 초코기 같다 그치? 없습니다 얼음이 되게 오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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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아 나도 맥주먹을까? 어, 크림 생맥이래 생맥? 괜찮아 하나하나 찍는거야?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방 나왔구요 카메라들 보고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미지 컨테이너에 왔습니다 샐러드 파스타 유명한거랑 아이고, 미안 샐러드 파스타랑 그래서 하이파이브 펜치즈라는 4가지? 5가지 마리는 피자 시켰습니다 제가 찍을거 아니야? 아, 너 먼저 찍어 찰스 그래, 그냥 영상이야 잠깐만요, 찍고 있어 내가 찍어줄게 그래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는 수저로 퍼먹고 이거는 밑에 소시 있어서 각각 긁어먹으래 아, 브라멘 나 알지? 나 고수인거 소스 밑에 있다고? 얘는 무슨 소스래? 네, 이거 고로 오전의 메뉴차 아아 근데 면도 많아 면도 할 수 있을까? 가능, 가능 떠먹는 피자 이때 센세이션이었는데 처음 나왔어 처음에 진짜 맛있어 똑같애 뭐지? 한 명 일고 온다 한 명 얻었어 아, 못할래 내 가방 친구 가방 어딘가 가버린 친구 어딘가 가버린 친구 아, 못할래 아, 못할래 물, 냉, 비내육 집으로 반짝 튀김맛으로 만남에 왔어 게임 속 미국 청년이라든지 미국 맥주 무제한 불쌍한다 카메라 갖고 카메라 갖고 왔는데 메모리 카드를 못 갖고 왔어 날씨 좋다 커피 하나 빨고 갈까요? 그냥 귀여워 아, 엘리 베트 사업으로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 아까 왔던 것보다 아세서리 만들려고 정말 쌍가요 헷갈려야 돼 귀엽지? 아리엘 엄청 큰 아리엘이야 봐봐 이런 거 보면 징그럽게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아 그러게 스나피 아 귀여워 우와 여긴 패치판인데 어? 야 그거 너 살려 아 약간 다르네 오 야 이거 귀엽다 아 귀여워 귀여워 벌써 많이 구구 사샘 별로? 그럼 8,000원 예스 어 귀여우면서도 전 다 샀구요 이제 만들러 갑니다 까새로 난 필요한 도구를 샀어요 500원 2,000원 은하트차 2500원 2,000원 2,000원 이렇게가 오늘 10m씩 단위로 팔아요 써즈차 펄스틸체인이고 그리고 마감할때 쓰는거 마감할때 쓰는거 두개 이렇게 샀고 오링 샀고 커턴트랑 진료 끊는거 그것도 사야되는거 혹시? 체인? 체인이면은 여기를 벌려야 되거든 얘를 옆으로 오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옆을 껴 아 그 다음에 비틀어?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면 열리는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를 여기 꽂는거 이렇게 꽂아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바닥 어 그럼 어떻게 해? 아 아 아 이게 지들끼리 너무 재밌어 커펀집 열심히 해 언니 응 나 진짜 삼각대처럼 안 움직이고 있어 야쓰 아 아 나 얘를 포가로 해야겠다 소금액이 만상만상 난리다 혜지도 카메라 켜야될 때 좀 큰 큰 이거 필요해 팔찌 반지도 같이 만들었어 반지는 세트로 세개 했습니다 짠 짠 제 손 왜이렇게 까맣혀? 고생은 좀 희생 실미가 생미카 생미카 시민들이 많이 먹는데 시민들이 많이 먹는데 갈지가 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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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동영상이야 아 뭐야 마지막에 술 먹을 때 호흡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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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리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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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살 찌꺼야 맥주 잘 안 먹거든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맛있어 당연하지 오늘은 리젠이 빨라서 치킨 맛있겠지 비닐장갑 물어줘 치킨 뜨듬 이거는 계속 혼자 파울 수 있어요 2차로 두부김치까지 주문했어요 두 개 소리 집중해서 안들어가는데 딱딱딱 근데 왜냐면 매일 자기소 바로 이 중 패배가 왔는데 여기는 다행팀 다행팀 이거 가방에 있는 거잖아 저녁 여기 있는 중 하나님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죠 저녁 드디어 친구를 만났다 어? 하이 오랜만이야 새 옷이야? 어 새 옷 샀어 신기하다 뭐 하러 가지? 몰라 앉아있지 어? 앉아있지 다 그냥 자기 뭐지? 농담으로 한 거래? 물어본 건데 섰어 막 이러면서 예쁘다 근데 볼때는 안 예쁜데 사진이 많이 예쁘다 봉투 시작이야 아니에요 목걸이도 내가 만들었어 어 예쁘다 예쁘지? 괜찮지? 잘 만들었지? 거기 가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다 해서 만들었어 아니요? 아니 서지컬스틱 그게 뭐야? 그 있잖아 막 잘 안 녹쓰는데 어 아예 안 녹쓰는 거고 아예 안 녹쓰러? 안 녹쓴다 얼마죠? 이 체인은 1미터에 뭐 2천원이었나? 3천원이고 이 펜턴2가 한 2, 3천원? 쐈어 밥 먹으러 하르나스 몰에 있는 혼대 개미라는 데 왔어요 덮밥 먹을 거예요 펜퍼니보니 가가지고 그 매장가서 샀어 그 매장가서 샀어 딱이야 딱이야 약간 밑에만 빳빳하게 뭐 넣어서 해도 될 거 같아 딱딱이? 어 목살 슬루스도 맛있어 그쵸 맛있어요 그 약간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여기 확실히 연해 위에 어 어 이거 시험 난 거 같은데? 이거 검소는 타지 않아? 어 난 시험 있어 밀어야지 밀어? 아니 이렇게 막 닦다가 없잖아 바로 하다가? 너 뭐 이거 먹어? 어 야 김치 있다 먹어도 돼 꼬치도 먹어? 어 왜?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일단 먹을 수도 있어 맛있겠다 야 와사비 쩔어 나 와사비 안 비벼먹는데 괜춘? 원래 안 비벼먹는데 원래 해먹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여기 있더라고 근데 나 안 먹어 와사비 이거는 스테이크고요 친구는 목살 그리고 연어 추가해서 먹을래 이거는 스테이크고요 그리고 연어 추가해서 먹을래 아 되겠습니까? 아 야 이게 뭐냐 하나 진짜 하나 먹어보고 고르라고 하나 먹어보고 고르라고 네 조금 더 커지게 보통이야 와사비 고통이야 맛있어 나도 한 이만 먹을래 왜 먹어 왜 이렇게 먹어봐 이제 와사비를 해서 먹는 게 좀 맛있는데 아 그래? 하하해야 해 아까 진짜 귀엽지? 색깔 두 개 뭐가 더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그래? 다 귀여워 지금 신발 인생이라서 어 어울려 너 그 신발 이게 더 엔특해 나는 이거 나의 픽 진짜 거죽이네 벌떼 알리기 아 너 집에 안 샀지? 버블 만드는 거 행 뜨거운 물에다 그냥 넣어 먹었네? 티야 그냥? 응 초코맛이나? 응 응 친구가 천척장이라고 줬는데 알고보니까 생일 카드였다 어 이쁜 카드로 썼네 예쁘지? 어 이뻐 천척장이야 진짜 너무 많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볼게 왜 이렇게 길지 몰랐어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야 아 뭐야 유산균이야? 대박 내가 맨날 말라말라말라말라 먹는다고 이거 너가 먹는 거야? 아니 안 먹어 근데 유명하던데 아 그래? 너 지금도 먹고 있어 유산균? 응 난 있지 짜잔 친구가 넌 뭐 먹어? 나 그거 좀 남아가지고 먹던 거 아 그거? 야쿠르트 거? 아 대박 오빠 이거 준 거야? 응 하이 감사 핑크색 어 귀여운데? 아 너꺼보다 이게 기네? 내꺼 나와 아 이제 안 나와 아 이제 안 나와? 네 내꺼만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쓸게 케이스 바꿔야겠네 천하 케이스 같은 거 있어? 어 약간 그런 걸로 선물로 받았다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고요 친구 결혼식장일까요 이제 멀리 가는 거라서 미리 나왔고요 오늘은 그냥 블라우스에 슬랙스 가서 봐요 오늘은 지 가방이 너무 적어서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슉 날씨가 너무 좋다 못umpen 멀리 은근 을 그냥 가는 거 그치 너무 그리고 블라우스 슬랩 강남 카페에 왔어 그때서 못 간 제주도 같은 거 이게 그나마 낫다 아 1층! 너무 힘들더라 여기 지금 놔둔다 완전 돌이네 여긴 돌이다 다 돌돌돌 위엔 나무다 밖고 갈게 밖고 갈게 정인이 올라가 있어 오후되니까 고데기 한 거 다 풀렸다 무진장 불편한 의자 테이블 수그리고 먹어야 한다 근데 카페 분위기는 이쁘다 근데 너무 작아 근데 이게 양 작은데 되게 비싸다 요즘 인스타 느낌 아 진짜 너무 하시네 내 한 모금 아니냐면 한 모금에 커피 하나를 다 마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진짜 양이 남았다 양이 저래 뭐가? 이거 한 컵이야 아 패션으로 치즈스 초콜라 모르겠어 이건 밀키 이건 모로라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7,000원? 6,500원 damn 6,800원 damn 이거 7,000원 7,000원이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아 밀크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나무? 맛있다 나 먹어볼래 에이 좀 산산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밀크찜 맛있는데? 맛있어 너무 차 이거 까먹는 거 아니야? 우와 반응 이럴의 한 세스프 아니 아 아 아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